저희들 정기 여론조사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경락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민생행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행보로 지지율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다는 건 다른 여러 조사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정기 여론조사가 마침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확인해 주실까요? 네. 대통령 지지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사 설계부터 저희가 이번에 1,001명이 수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ARS 여론조사였었고 그래서 표본오차를 보면 95% 신뢰수준으로 할 때 크로스 마라이스 3.1%포인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희 무선 ARS 계속했던 방식으로 했고요. 저희는 정기 조사이기 때문에 계속 방법론이 계속 똑같습니다. 계속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했고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이랑 잘하는 편이 38%로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가 59%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추세가 확인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저기 추세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저희 추세를 보면 사실은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저희가 첫 조사였던 1월 조사에서 60대 37이 나왔었는데 거의 지금도 59대 38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순방이나 이런 쪽에서 좀 성과 외교적 성과들이 있었던 6월 말 그러니까 6월 정도에 그때 제일 지지율이 높게 43%까지 솟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38% 수준으로 이제 초기 1월 달과 같은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38이라고 하면 38 30대 후반대에서 지금 현상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 지지율 조사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정당 지지도 현재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십니까 제가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여러분도 당 지지도가 왜 자꾸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질문 자체가 애초에 어느 당원입니까 당에 가입하고 싶습니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당을 지지하십니까 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바뀌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래요? 반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7%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역전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저희 조사 초기 때부터 줄곧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인 경우들이 거의 많았지만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 성과 있었을 때 이 기간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훨씬 높았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들락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난번에 9월 달에 이제 좀 떨어졌었고 다시 이제 그 역전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2%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대통령의 민생행보 또 국민의힘도 어쨌든 민생 쪽으로 그게 영향을 준 것 같다는 다른 조사를 제가 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영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정당 지지율과 관련됐던 사안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높았을 때 정당 지지율도 높았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이제 당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혁신이도 있었고 윤 대통령도 이제 예를 들어서 총선 그러니까 총선이 아니라 보선에 대해서 이제 뭐 사과 메시지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당 조금이라도 지지하느냐 이거의 마음속에서 이제 일부 부동층이 그래도 다시 또 올라온 옮겨온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금 가동 중인데 혁신 어떤 혁신을 해야 된다 이거 조사 이번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요 혁신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일단 이 가장 높은 혁신 과제가 공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 마련하는 게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 관계를 좀 재정립해달라. 이게 24%로 나타났고 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좀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15%로 좀 높게 나타났고 분열된 당내 세력들과 통합 추진도 비슷한 수준인 14% 잘 모른다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위 중점 과제에서 공천이 35% 대통령과 여당 관계 재정립이 24%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로데이터를 제가 잠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대조가 보입니다.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 중에는 대통령과 여당 관계 재정립이 많이 나와요. 33. 이게 공천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이 42가 나오고 대통령 여당 관계 재정립은 1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대통령과 여당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다. 공천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 저 좌파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문제야. 그 수직적 당정관계가 문제야 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확실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에 물어본 것 중에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을 만들면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 신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 사람들 인식을 보니까 대통령과 여당 관계 재정립이 37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과 똑같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과 인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만약에 신당을 만들면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그렇고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거의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혁신위에 대한 평가에서도 확인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항목에서도 계속 그렇게 제가 로데이터라고 가지고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뭐였죠? 네. 그래서 이번에 계속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좀 더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과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거 아무튼 승리하기 위한 과제니까 더불어민주당 응답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별로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장관 대통령실 인물교체 등 전면 개각을 해야 된다고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영남 다선의원 험지 출마 이걸로 대표되는 공천혁신이 17% 그리고 김기현 대표 교체 후 조기 전대를 해야 된다. 이게 16%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등 비운계 끌어안기 이렇게 그것도 16% 이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54%가 장관 대통령실 인물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좌파들은. 그런데 똑같은 행태가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나와요. 이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꿔야 되라고 하는 식의 답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다 합쳐서 그냥 보면 대통령실 교체가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공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종북주사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찍지 않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움직일 수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로우 데이터를 봐가면서 좀 잘 가려내야 된다. 그런 포함 말씀 제가 드립니다. 다음 주제예요. 다음 주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과제로 물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제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재명 대표 등의 당 지도부 교체가 38%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유지해야 된다가 30% 그리고 당내 비이재명 세력 끌어안는 게 13%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 강화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 유지가 55예요.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 신당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재명 체제의 유지가 30%예요. 더 높아요. 이재명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대답하는 쪽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밖에 없어요. 이게 69%예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체제를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넘어가시죠. 다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시정연설 때 이재명 대표와 상임위원장들 의견 청취하는 환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구체적인 예로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게 52% 과반수였고 부정적인 게 41%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소통에 대한 행보에 대한 긍정평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당을 어디 지지하느냐와 따라서 또 그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서는 좀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으로 45%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당 출현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그 조사 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창당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이재명의 세력이 탈당해서 또 신당을 또 만든다면 어느 정당들을 지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전에 있었던 정당인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게 33%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이 32%로 나왔고 이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높게 나온 게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17% 그리고 비이재명계 그러니까 민주계죠. 그쪽에서 신당이 7% 지지정당 없다 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로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보셔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광주 전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39% 그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25%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19%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확 편증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17%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조사는 광주 호남 분들이 막상 선거가 떨어지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찍지 여기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던질 표는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략적인 여론조사 응답과 실제 투표에서 나타날 표의 양상은 전혀 다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조사를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한 게 서울 편입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리, 광명, 하남 등 주변에 서울에 인접한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이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찬반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이 36%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56%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로데이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가 74%입니다. 찬성의 11. 반대가 74% 플러스 11이니까 84%예요. 압도적으로 반대하죠.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 신당 쪽은 어떠냐.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은 74%예요. 반대예요. 이렇게 반대가 많으니까 전체 평균하니까 반대가 많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찬성이 71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 찬성이 71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반대가 85, 이준석, 유승민 신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71이 반대입니다. 합치니까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때요. 이게 수도권 이슈잖아요. 이게 영남 호남에 가서 물어봤을 때 나오는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책은 지금은 서울 인접으로만 질문을 물어봤는데 이 질문이 저희가 논의가 계속 익어가고 숙성되면 그 다음번에 지역 중심의 메가시티론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불거진 지 얼마 안 되는 주제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총선에서 전략적으로 주요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 그걸 중심으로 주변의 위성 도시들을 통합한다. 이런 정책으로 발전되는 경우를 해가지고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수도권 이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왜 자꾸 수도권이 커져라는 식으로 지금 인식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설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중도층도 보게 되면 지지정당 없음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가 전달되다 보니까 이 정책을 그렇게 지방 소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메가시티론 주요 거점을 통한 걸로 하게 되면 이 정책의 방향성이 틀어지면서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그런 것들이 또 당에서 또 여론이 수렴돼서 방향성 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향성을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여론조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경락 박사와 함께 여론조사 저희들 정기여론조사입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와 함께하는 이 조사 발표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로드웨터에 의하면 하면서 보완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관위의 여심이 홈페이지에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로우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어느 당 지지냐 또는 지역적으로도 다 이게 로우 데이터가 확인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므로써 실제 여론의 형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게 전체 조사 수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 미리 제가 양해 말씀 드리면서 보완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